이 분이... 우와! 오! 까끗이야! 진지였구나! 내가 말 너무 잘했어! 진아! 진아! 진짜 다 모였어! 다 모였어! 유혈 대표한테 좀... 진짜 연예인같이... 연예인처럼 걸렸어요? 너무 많이 올 때는 진짜 너무 그저 좋은 느낌이라서... 박수 한번 주세요! 돈! 고개주세요! 기생충! 광복! 소름해!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? 노래를 원래 하셨었던 분이세요? 아니 진짜... 아니 그리고... 넌 외우는 거야? 만족해! 동작이에요 그냥...